디미디 오리지널 신 인앤디드 에디션 인앤디드 에디션 왜 인앤디드는 이렇게 발음이 안되냐 어찌됐건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 머리좀 묶어야겠다 아 항상 가장 고비야 이 게임의 가장 고비 인앤디드 에디션 왜 하필 인앤디드야 불편하게 저번에 CRCL 쪽을 마감을 하고 메인캐스트 쪽으로 진행을 했죠 이제 정령과 싸웠었는데 아 정령도 이겼지 내가 정령 이기고 버섯 잡으면 되지 아 나 많이 진행했네 이리와봐 아 뭐하 뭐하 아 일단 무시하고 가자 저거 저거 깨야지 될거 같은데 무조건 적이네 대화를 말아먹었더니 아 맞다 완드가 아니라 스태프라 그렇구나 한방이야? 어? 자 써보자고 분명어 분명어 끄덕하지 켜자마자 뒤집어지는거 같냐 자 가자구 어 분리를 넣고싶은데 저번에 분리를 넣어서 오히려 손해봤거든요 별로 그렇게 집 들어간것도 아니고 액션 포인트가 충무하지 않습니다. 와 데미지 되게 세다. 내가 몸을 대줄 테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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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야 난리. 큰 것부터. 원래 큰 놈부터 잡는 법. 스테이지가 너무 즐거워. 너무 흘러. 중독 데미지가 들어가냐? 쟤네한테? 심박. 심박하네? 돌아가. 아 저. 저놈의 보석 거슬리네 저거. 그렇지. 저거 갈아주고요. 쏴주고. 아 37이 뭐니. 아. 왜 그러니. 역다운. 아 이제 슬슬 소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죽었냐? 와. 세긴 세다. 어 돌아가. 너 안될 것 같다 야. 대기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느 심판자가 살아있긴 한데. 저거 이번도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닉도 갈 것 같고. 소환해. 불맨 소환. 너는 몸을 대야될 것 같다. 느낌이. 그치? 너는 몸을 대야될 것 같다. 저거 회전. 그렇지. 너까지 쏴주고 이제. 폭성하산을 아껴주자. 하나 잡았고. 감소개. 그렇지. 야 너 되게 이동도 괜찮아. 얘가 덩치에 커서 그런지. 이동도 잘 되고. 자. 불로. 내려. 딧딧. 넘겨. 쏘고. 그렇지. 어. 바닥 안 들어갔냐? 쏘고.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야 이거 좋다. 한번 세리봐. 데미지 왜 그러세요? 수정기 때문에 그런가? 수정기 때문에 반감되는 건가? 아 이거 좀 혐의데? 야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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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은 거냐? 넌 안 될 것 같아. 체력이. 아 죽었냐? 아 잠깐만. 죽었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허접하구만. 아 왜 너는 화상이야. 쟤네는 멀쩡한데. 수정기 때문이야 진짜? 개호바야. 진짜로 수정기 때문에 안 들어가네? 쿨이지? 아 쿨인데 쿨같이 안 떠있어. 야 이거 시껌해서 그래. 이거는 얘네 잘못이야. 아 되게 귀찮네 이거. 왜 이렇게 달아있냐? 한 개. 한 개 뭐 있다고 저게 달아있는 거냐 대체. 아 망할 수정기 저거. 뭔 일이 있었길래 수정기야. 하나씩 끝내버려 하나씩. 아 참. 그렇지. 개 귀찮네 진짜. 아 안 돼 쿨이 안 돼. 넘겨 그럼. 되냐? 그렇지. 야 걸어나와. 왜 이렇게 신났어 쟤. 먹을 거 없어? 어어 야 560원이야? 이거 실홥니까? 참. 보스 잡을 때 저렇게 안 나왔는데. 세긴 한까봐 얘네. 메인이라 그런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돈다발 싸들고 있었는데 얘네 거의. 정력 맞아? 블루길 버섯. 어. 풀렸어. 어. 결국에.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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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됐는건줄 알았는데. 몬스터였나봐. 됐고요. 가보자고. 이곳에 하얀 마녀가 계신다. 산업을 준비했다. 자세히 멈춘해. 진짜... 아씨 뭐하세요? 아씨 뭐하세여. 아 저장 안 했다고요. 소비 좀 해야되잖아 이러면은 나. 체력도 풀도 아닌데. 전사만 때려줘. 2대 정도면은 버틸만하지 아 법사는 죽으면 안되네 진짜 어 어 법사는 안죽으면은 버틸거 같은데 어디가냐 어 기회공격 데미지 어 이거 뭐야 거울 우리 턴 넘어트리고 어 너 기절하냐 아 전기라서 아이씨 내봐 다 죽으면은 나 이거 안돼 망해 게임 기절했네 미친거 이거 속성기술 썼어야 되는데 기절 아 도발 넘겨 아아 맙소사 소비좀 하겠어 진짜로 글쎄 강해 소비좀 하겠어 기절했어 다 나 늑선 안했네 생각보니까 뭐한거냐 아 죽었어 이거 전멸이야 이러다가 잠깐만 저장했지 나 했겠지 본능이네 본능 저장을 했을거야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저렇게 시작한다고 아 내가 그 돈을 먹고 저장을 안했을 리가 없지 어 그래 그래 자신을 믿어야지 그렇지 아 아 아 이거 하나도 없는데 개 지랄들이야 아 조금 짜증 날 뻔했다 척 갖고 하나도 없는데 왜 지랄들이야 문 열면 나오는거 아니야 되게 불편해 이거 기절까지 돼있고 그나마 전사가 진짜 이정도 의지력이면은 엔간한건 안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 열면 바로 뜨니까 소환해두자 너부터 소환하고 스터디는 충분하지 어 위치도 아까보다 살짝 나은거 같다 이정도면 이해할수있어 근데 아깐 너무 맞물렸잖아 닉이 죽었구요 머리좋다 닉부터 죽이네 팔자리 기술쓰고 저렇게 이동한다고? 작은거 세머리 나왔네 이번에는? 랜덤인거야? 05의 직조공 어 진짜 쎄다 얘네 체력이 별로 안달았어 100이 들어갔는데 어 거의 뭐 전사급 체력인가 본데 전사보다 약간 안되어 5600? 어느정도 버텼구요 기절기술을 잘 안써 큰애가 문제 큰 놈이 아직 제거를 해야되나 얘부터? 작업걸 준비해 일단은 사제부터 죽이자고? 언제 살지 모르니까 내가 소환을 했으니까 매혹을 걸고 미칫 이럴거요? 이름이 소환술사야 얘부터 죽여야 될거 같애 뭐 할거 같애 꼴을 보니까 가만히 죽을놈은 아니야 쟤는 무시해 그냥 몰라 내 소관이 아니야 아 이렇게 애매하게? 내 손아웃 내 손아웃 어 체력이 굉장히 높은데 얘가? 엄청난 체력인데? 일단은 거미부터 좀 제거해서 딜을 좀 빼놔야겠다 기절을 일단 제쳐두고 뭐 레벨.. 체력이 너무 높아 기절했다 아 넘어졌다 대박 오늘 운이 받는데? 양손 무기로 해야 넘어지나봐 이런거 있으면 좋지 아 저기까지 가네 액션 포인트 모아뒀구요 솔직히 치를 수 있는 녀석 별로 없죠? 다 넘어져서 아 그건 좀 저기서 덱이를 뛰었으니까 뭔가 쓸라 그러는거겠지 지금 뭐가 됐건 저쪽까지 걸고 네 제거좀 하자 왜 기절했냐 뭐가 있다고 어 뭐야 20%인데 맞춘거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어 아 어디가 그만해 아 신놈이네 일어나서 좀 불편한데 적들이 많이 들어올거같은 딜 전사가 다 대줘야돼 전사 진짜 튼튼하다 저항력도 엄청 높아 이게 전사지 그렇지 아 정화교단을 잡아야되나 먼저 신뢰왕 따지면 기절은 안떴네요 눈도 더럽게 좋죠 너무 틀려야겠다 아 이거는 이럴거면 먼저 때리는게 나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야 불 소환해 애들 다 촉촉해진거 같으니까 불맛좀 보여줘 소환을 해야 소환사지 남은거 없냐? 쟤? 아 쟤 너무 체력 많다 진짜 미쳤는데? 여기부터 여기부터 아 야 뭐하냐 왜 그걸 이동해 하... 진짜 아... 왜 이렇게 클릭 판정 안좋은거야 화상 개 노린다고? 오프 7 나 집에 가 나 집에 가 어우야 아 제발 진짜 한번 봐줘 아 아 개 노리네 노려도 재수 드럭게 없네 진짜 아 진짜 쎄긴 하다 음 질 세다 넌 살려줘야지 보내라 보내라 여기서 구이 절로 보내는게 의미가 있냐 싶겠는데 나도 솔직히 없는거보다 낫지 좋아 그런데로 나쁘지 않은거 같고 쟤부터 죽여 아... 이래 수준이가 생기는거구나 지금 자체에 하자가 있네 기술 풀렸고 이럴자 안걸리지 쟤는 저분은 법사위 위태위태한데 아 쟤 뭐 당할 수 밖에 없으니까 아 너무 화장을 몸빵을 안되죠 290밖에 안되 쟤가 일단 살려야될거 같은데 두루마리 있지 어 일곱개나 있네 빨고 넌 살아야되니깐 넌 살아야되니깐 쩍 좋아 그래서 갈데가 됐다 너도 너만 보내면 안정적일거 같은데 어제 어제 회복을 한다던가 그러겠지 법사니까 못할거 같다 너는 죽어야겠다 야 아 이게 실패한다고요? 하지만 한발 남았다 그렇지 살아가야되 어 근데 한번까진 더 써도 될거 같다 어 갤? 아 무리수를 두는데 뒤엔놈 어쩔건데 저 멀리는 놈은 아 저기서 닫는다고? 와 팔이 길구나 오쭈 이제 뭐 도적은 조금 애매해졌으니까 도적으로 살리고 진짜 너무 애매한데 얘는 야 몸 돼야겠다 이제 하나 아웃시키고 전사 어떻게 진입시켜야되냐 이거 참 전사 보내기도 애매하네 이거 정말 네 의외로 소환술사가 한게 없네 잘 세이브한건가 내가 기절했어 아 너무 불편하다 얘는 진짜 인간적으로 100% 있는 놈을 맞춰야지 아 이거 타겟이 되는 것 좀 봐 아 세게 해서 썼어야 되는데 됐어 아웃하시구요 그치 아주 좋아 풀피 풀피신분 보내야지 아 갈 수 있냐 이거 위험해서 와 저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여기까지만 아팠다 아우 참나 위치 한번 징어다 징해 진짜 나름 멀리서 때렸다고 길 안박히네 아이 그 기절 안박히네 약화까지 이번거 쎘어 이번거 강했어 그렇지 그렇지 소리가 안들려 너가 다 좋네 경로 야 데미지 50% 상승은 진짜 헬이다 너도 이제 장사해야지 슬슬 어 개명함으로 나왔어 애매한거 나왔는데 졸라 애매하네 개몽 누구 주냐 개몽 누구 줘 너 목걸이 두개 차면 안되냐? 개몽은 너무 채우고 싶은데 어 힘이 필요한 애가 없어 이제 저 좋은건데 소매치기 하나의 물장 어 주자 반지 없으니까 물저항이라도 있는게 어디야 물저항은 아무리 봐도 느낌이 쎄해 어 물 물을 저항한다고? 이름부터가 맘에 안든다? 아이 그걸 왜 집어들어 이번에 경로 써가지고 경로가 내가 이제 조정이 안되는거 아니잖아 얼마 들어가 AP AP 둘이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걸로 넘어트리는 애 때리면은 셀거 같긴 하거든요 무려 50%인데 20%도 아니고 너가 몇 프로였지? 얜 딜이 센데 20%니까 쓰읍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수리도 하고 올까? 어우 슈리 슈리 슬리 수리 수리도 하고 올까? 그래 하고 오자 어 바로 미친데 뭐 다시 올라가서 가야된다는게 좀 불편하긴 한데 틀림픽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것 아니야 그래도 너 왜ней어? 그날의 멋은 칼을 부르네 진실장, Wind 누구나 들었어? 된다니, 그 빗의 책은 그렇게 깊게 누구들게 너가 쓰고 있는 게 집중극이야? 퍼지는 바편? 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데미지도 안 써있어. 시체 비례인가? 시폭처럼? 야 근데 어떻게 겁냐고? 대장관이니? 국경이여관, 원덤이여. 너 뭐가 부족해 지금? 아 얘도 안되네? 나한테 가장 필요 없는 애잖아. 어 지능 준다고? 돈이 너무 아까워.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을 하고 총 금액이 1700원있거든요 저희 지금? 굉장히 좀 가난하죠? 수리할 수 있는 거 없어. 갔다 와야되냐 위로? 아... 피라미도 괜히 놓고 왔네 그럼. 여기 잘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최고인데 내가 채우지. 이거 쓸 수 있냐? 아니야 아니야. 괜히 긁어붓으로 만들지 말고. 키자마자 30분 됐는데 죄송하지만 사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말한다고 말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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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요즘 방광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수면을 못 참겠지 boil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 죄송하구요 원래 참은 병되는 법 그냥 청소란 부품을ires 그리고 그런게 있단 말이죠 zac 반응이 안 오다 갑자기 와 σ 됐어 와 옛날에는 이제 급하게 한 5-6시간 전부터 스물스물 느낌이 와서 미리 빼둘까 생각하는데 요즘 그딴 거 없네.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네. 아 시원했고요. 이제 아이템 수리했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죠. 할아버지들... 나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할아버지들 지하철한테서 오줌 싸는 것도 원해서 하는 게 아니구만 사람이 살면서 잊고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오지도 않지 않을까? 그냥 쭉 나오지 않을까? 신호가 오기도 전에 아... 정말 불쌍하구만 지혜로워지는... 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멍청소 못 읽습니다. 마니아의 오두막에다가 다 갖다 버려야지. 왼지 SURGAGE 있습니다. 이러면 장관계를 OPEN 흑헤 이거 amigo 그러나 상자 하나 있고 당장 얻을 건 거의 없어 보이네요 상자 하나? 원소 커터 스테프 고급스러운 창 고창? 되게 옛날에 얻은 건데 여태까지 안읽은 거야 저거? 여기 침대 있네 대기정령 소환 두루마리 전기정령인 거죠 그리고 아뮬렛 나왔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개몽 안물이 너무 좋아서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침묵 면역 좋다 근데 대기 데미지 반사도 괜찮은데 침묵돼서 안 좋을 만한 게 얘지 왜냐하면 얘는 침묵되면 죽으니까 침묵이 안 되면 도망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상태 이상 더 센 거는 거르고 이걸로 가라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순간이동하냐? 세상에 집 지하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옷장 열쇠 마법의 비극 잡사바 잡사바 뭔가 쓸데없는 것만 있는 것 같다 땅의 협의에서 균열 균열을 내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살펴보기 탁자를 살펴보기 읽기 나 왜 다음에 하드코어 같은 걸 제작 같은 거 하려면은 위치에다 외워둬야 되는데 너무 막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 나뭇가지 이게 뭔데? 책 아니야? 책 아니네? 와 너무 좋다 하이 자 버터칼 요리냄비 두루마리 칠팔 건 야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 대체 뭐 시킬려고? 아 저기로 가는 건가? 와 이거는 어 이거는 좀 봐야 알겠는걸? 어 레벨에 맞는 거 나오겠는데 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득이죠 입으면은 거의 장신구급인데 화자랑 대기장 괜찮네 13, 15면은 야 36자리가 나왔어 여태까지 24 그 정도였는데 이거 뭐니? 아 그런 거 입지 말고 저항 입혀주고요 버려 이런 거는 판매용으로 투자 어디보자 아 다 괜찮네 야 그러니까 데미지 앞뒤를 빨로 세네 바다 거미는 특별한이고 전설 같은 거겠죠? 전설 같은 용도? 아 전설은 다른 색깔이었지 보라색이었나? 읽어보자 읽으면 단독 세네 세네 아 한번 수리 용도로 하나 둬야겠어 NPC를 수리 NPC를 수리랑 재련 이거 니가 니가 읽었냐고 그럼 이 정도 되겠지? 아 경로를 배울지 말지 고민된다 숙련 기술이 한정돼 있으니까 함부로 배우기가 좀 그렇네 아우 잘했어 야 역시 밥값 한다 나 쟤 뺄라 그러면은 자꾸 밥값 해가지고 내가 뺄 수가 없네 함정도 다 찾아주고 해적 기지에서 쟤 없었으면 나는 고통 엄청 많았을 텐데 데려갈까 그냥 나도 센데 이제 슬슬 아름다운 낙원 아 그런데 누가 이 희생이 어떻게 될까 어떤 조용히 너 뭐 그 소리도 있는데 맵이 좀 크네요 혹시 여기 침대 있나 아 재수 더럽게 없게 침대만 딱 없네 이동하면 당연히 피라미도 초기화 될 거 아냐 어 이거 다 갔다 와야겠는데 회복을 봐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깥에 침대가 있긴 하거든요 돌아가는 거리를 보니까 벌려 놓은 거 보니까 안 돌아가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안되지 뭔데 이렇게 다 가려놨냐 손까지만 뒤져보고 화살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까 뒤졌나 이거 나왔네 하나 불화살 나왔네 괜찮은거 큰 불화살 증기구름이구나 이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여기다 피라미도 하나 두고 아 피라미도 회수가 안됐네 피라미도 써도 가능한 구간이네 아 이러면 상관없지 가자 회수 안됐으면 언제든지 여관 갔다 올 수 있죠 난 이 맵을 이동했으니까 막혔을 줄 알았는데 저번에 그 검은 만처럼 웨이포인트가 없어서 그런지 괜찮네요 그냥 지하판정인가봐요 이렇게 왜 거울로 들어온거냐 개 하나 죽어있구요 이건 뭐 늑대 시체 정화교단 사제 같죠? 네 사제 죽어있죠 지금 위나 아래쪽인데 Jah 아 아 넌 좀 옮겨야겠다 안 되겠다 어차피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파는 놈한테 줘야지 그 패드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 그것이 혹은 우리의 의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 뭐하냐 얘네들? 튜링거? 어우 야야야 잠깐만 튜링거 튜링거 대화 된다 야 도와줘 도와줘 튜링거! 야 튜링거 엄청 든든하다 140 들어가는데 저거밖에 안 달아? 어 이거 버프 걸고 정석이네 3액션인데 때려야지 한손검인데 아 쌍수구나 헬로 그냥 바로 가서 싸워야겠지? 저 듀링건지 나발인지 살리려면은 마녀의 애완동물 같은 거겠지 아닌가? 똑같은 애가 많네 어쨌든 살려두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 넘어뜨렸고 아 부활을 쓰나보구나 아 소환을 할지 아 야 말도 안 돼 소환을 하고 매옥을 썼다고? AP가 그게 남아? 와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은 욕 쏴야지 여기다가 그치 아주 아주 마음이 싱숭생숭한가봐 그냥 매옥 걸면 다 걸려? 온천지에다가 돼지까지 넘어트리는게 베스트인데? 그렇지 중독은 별론데 걸자 그냥 아 뒤에 한눈 못받 아 야 그냥 쓰면 어떡하니 안 눌러서나 아 둘 아웃 순찰자 먼저 보내는게 낫겠지? 강화해서 아 이럴때 경로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애매하단 말이야 전사가 데미지가 애매하니까 50%나 준거 같긴 한데 숙련으로 해서 야 젤 세운다고 소환수를 소환수 판정 뒤에 있죠 드린거 우리 애구나 얼굴 아파 아 너 애매한데 얘 저 때리고 빼야겠는데 아 출혈 실패 좀 혐 약화까지 그렇지 도망갈 수 있냐? 좋아 좋아 뭐야 아직 얼어있어? 소환해야죠? 소환만한거 없지 어차피 몸빵도 돼야되고 여기다 소환해서 누워있네 때리자 아 너가 좀 애매하다 눕힐 기회는 남겨놔야겠지 딜로서 생각하면은 야 너 진짜 힘쎄구나 90%네 아 저 나 좀 누워있고 어 좋아 닿냐? 닿야돼 아아 수준 진짜 사로 때릴 수 있어 이거를? 자른 발이 이러면은 AP 감소되죠 괜찮은 하다 아아 위치좀봐 더럽다 더러워 이렇게 막아 놓은거야? 일로 가면 못쏘거 아냐 일로 가야되는거 아냐 쏠라면은 한발로 쏴야지 수요탄 있는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2300 무려 경령술사 먼저 보내야지 그렇지 소환수 깨는거는 뭐 다음시간에 해도 되고 어우야 투명화? 암살자였어? 검사라며 근데 투명화를 했는데 코앞에서 투명화해서 여길 때리냐 이상한 놈이네 어 흠 후방주의 아 예 애매한거 봐 톡 들어가니? 아 액션 포인트 하나 부족하네 저거 일로와 투사치잖아 닿냐? 아 애매하네 얘 아이씨 그냥 때려라 얘 넘어졌네 야 열일을 한다 진짜 진짜 잘 쏜다 얘는 누가 휘파람 부네 밖에서 뭐할라고 아 대기한다고 다음 턴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위치가 일단 와봐 바꿔하고 놓을 수 있지 여기 가도 아 이거 안돼 좀비는 시체가 있어서 그런가 아우 게임 진짜 혐의네 아 이게 낮춰놔 좌조 쓸데없지 디테일해 맘에 안들어 아 나 왜 이렇게 스킬 쿨이 잘 돌죠? 두턴 쿨다운이라고? 아 힘 때문에? 에이피도 4밖에 안들어가 왜 이렇게 세졌냐 갑자기 결론발이 넌 6기인데 어 이거 왜 이렇게 세졌냐 이거 통한 일격 이상하네 평타 범위도 길고 명중으로 이렇게 안 맞아? 8번마 그렇지 쟤는 뭐 알아서 잡겠지 뭐 닉선 안했나 나 어 200이요? 400이요? 미쳤네 쟤 뭐야 그냥 도망만 다니는데 뭐지? 어어 어 나발 어 절름발이 괜찮지 쟤는 뭐 내주는 먹인데 뭐 이리와봐 아 하 수준 진짜 어디까지 가세요 아 뭐 살고 싶어도 그렇지 말이야 양심 있어야지 너 닉이랑 놀래? 어떻게 생각해? 음 액션 포인트 생각하면 닉이 날 것 같아 거리도 짧고 어 내가 때리는 것보다 닉이 때리는게 더 빨리 죽일 것 같고 한턴 더 그렇지 저 돼지가 잡아주겠지 쟤는 뭐 잡았고 그렇지 그럼 닉이 잡아주면 된다 설마 이거야 아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거 야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아 더 돌려봐 아 이러지 말자고 뭐 이런 게임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니 이게 뭔 짓이니 클릭이 안돼서 못 때리잖아 어 된다 이거 할라 이걸로 하면 된다 때려 아 이러면 때려지진 않아? 에이 알트 개 같은거 야 사기치잖아 이거 너무 야 이 게임이야? 어 진짜 야 클릭 안되는데? 아니 정도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죽네 오오 휴메 언어를 하다니 누구니 누구니 내 노예하지 않은 아 잠깐만 내 노예하지 않으신 아 내 노예하지 않으신 너랑 싸우면 나 질 것 같은데 두 명 죽을 것 같은데 진짜로 더럽게 센데 와 일단 먹자 니가 제일 효율 좋으니까 물저항 물량 은화살은 이제 줘야죠 화살 좀 많이 써야겠어 화살이 남아 돈다 이제는 갈수록 이제 효율 안 좋아질 텐데 랩이 올라가면은 너무 아꼈어 내가 도구니에 줘야죠 뭐했길래 혼자 처맞았냐 다들 멀쩡한데 참 뭐지 쟨 왜 어디서 처맞고 온거냐 쟨는 먼저 보내서 그런가 내가 은신으로 은신에 어 돌진으로 스칼렛 챙겨야지 신성 수류탄 좀 써봐야겠어 한 번도 안 써봤네 저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아 회복시키는 거야 이거? 아 난 언데도 추가 데미지인 줄 알았지 수류탄으로 회복시키는 게임이 어딨냐 세상에 아 미쳤네 아 야 화살 나왔다 이야 너무 좋다 아이템 얼마 있냐 화살 대체 야 은화살 이렇게 많아? 저주화살도 있네 빙결화살이 그렇게 많진 않네 아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못 모았구나 됐어 그럼 가자 그럼 가면 되냐? 너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냐 도움도 안 되네 뭐라도 해줄줄 알았는데 뭐 그냥 mpc가 하나 있어서 싸울때 편했다 뭐 이 정도 밖에 없는데 아랫길은 이거 길인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전부 다 뒤져봐야겠는데 성격상 어 여기 길이구나 야 절로 가자 나는 성격상 길이 아닌데부터 가야되거든요 맵에 그림자가 있으면은 불편합니다 여기 먼저 해치고 가자 조금이라도 빠를 때 방금 수리하고 했는데 또 뭐가 고장났어요 아 무기가 고장났어? 엔간히 하자 무기는 안돼요 11레벨 찍고 새 무기 사야되나 그때까지만 버텨 제발 돈 아까워 능력치 사야된단 말야 돈으로 7천원 모아야된단 말야 무기 사는거 자체가 아까운데 지금 참 폐지라도 다 주워가지고 빠르게 7천 모아야돼 내가 원하는건 힘이야 근데 그거 쟨 될까? 이름있는거 보니까 쟨 안될거 같기도 하고 뭘까? 뭐니? 이거는 왜 들고 있냐? 이런거 아이고 하나만 가져가자 하아 괜히 빼지마자 하필 지금 타이밍에 뭐해 이거 양이야? 날고기 하살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면 안되지 착각했네 팔아야지 7천원 빨리 모으자 돈이 최고야 먹을 거 있니? 있구나 죽은 닭 활 하나 나오지 않을까? 가서 여기도 길이 있네 와 루비가 나왔어 미쳤어 아 너무 좋다 돈 돈이 최고야 아직 증명은 안됐지만 돈으로 능력시 살 수 있으면 개꿀이지 얼마였어? 여태까지 돈 쓴 게 아깝다 내가 돈 쓸데없다 그냥 막 쓴 것 같은 솔직히 말해서 알못이 이래서 문제야 얼마였어 지금? 한 1700원? 왜 1700원이야? 돈 다 어디다 꿈쳐놨어? 아까 거래예창 보니까 좀 더 많던데 수리해서 그런가? 수리도 함부로 하면 안돼 뭐야 뭐 할 전플레이예요 이게? 야야야야야야 전투 들어간 거 맞냐? 대형이 아니야? 기습이야? 아 대체 어디부터 있길래 저기서부터 턴이 들어와 이해가 안되네 하나씩 제거하자 그렇지 미끄러짐 다행히 몸을 전사가 되네요 튼튼한 전사가 쟤는 궁수로 죽이고 전사는 소환하고 하면서 몸을 대자 그냥 앞에 있는 애들 용으로 소환하시고요 얘도 딜이 나오기 때문에 소환수가 소환수를 내버려 두고 전사로 몸빵하는 수준 이게 다 전사에 대한 신용이지 아 너 소환해야지 닉도 몸빵 잘하기 때문에 아이 너무 속도가 부족해 인간적으로 속도가 필요해 속도를 두 개 더 찍어야지 한 턴에 두 번 때리는 거 아니야 적어도 평타를 제자리에서 왜 저렇게 부족한 거야? 쟤네 무거워서 그런가? 그렇지 어 얘 튼튼하네 휘파람 누구야 진짜 뭐야 그렇지 일단 하나 보내고 검사하면 약간 탱킹 가능한데 금방 보내면 좋죠 뭐 절름거림 실패 아 왜 그렇지 성직자야 성직자 힐 해주려네 야 야 이거 힐 빼면 좋지 계속하진 않을 거 아니야? 순찰자 속성화살 니기 빼주면 왔다죠? 속성화살 써도 적도 같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면 범이 되냐? 크리띠로 범이 깔끔하게 잡겠는데 깔끔 깔끔 넘기고 어어어 잘 뺐어 잘 나쁘지 않았어 어차피 뒤에 살인자 가는데 가능하면 법사 소환수를 빼줘야지 내가 재소환이 되긴 하는데 너무 오바지 이건 너 거기까지 말하는 건 너무 양심 없지 아 요즘 매우 잘 안 받는다 뒤에 한 놈 두는 게 약간 불안한데 굉장히 강력해진 통렬한 일격 써주고요 너무 좋아 소비량 저렇게 감소할 줄 몰랐는데 저기까지 감소를 하는구나 게임이 좋아 와서 아 조롱 때리지 말고 그냥 몸 대라 어차피 소환턴 3턴 남았는데 뭐 가서 그냥 몸 다 돼 그렇지 힐 뭐 한 거야? 아 대기도 얘가 시켜줘 저거 악당 기술이잖아 아닌데 지가 대기한 거겠지 뭐 한 거야 얘? 어우 잘 잘 때렸다 의외로 황배 가진 놈 때리기 좀 그런데 거리가 있으니 그냥 때리자 쟤 등을 때릴 기회가 날지도 모르겠고 여기까지만 가둬 아껴놔 가속 좋네 개 좋네 대기술사 대기술사만 죽이면은 없는 거 아니야 소환수 깨는 거 있어도 두 마리 더 소환할 수 있긴 한데 절름발에 당한 놈이 뭐 저렇게 많이 때리냐 그렇지 50 데미지 갈까? 뒤에 누구 있었냐? 어 여기 뭐야 얘 너 언제 와서 누워 있었냐? 언제 왔냐? 나 온지도 몰라 누워 있네 심지어 뭐냐? 어우 질 세다 끝내준다 아주 누워 있는 놈이 무조건 이득이니까 누운 상태로 얼어붙으면은 못들어낫는 거야? 어썸하네 사면타 불을 쐬네 어어 좋죠 쟤는 고기방패이기 때문에 화상 안 들어갔네 뭐야 넉다운 화살인가? 색깔을 봐도 모르겠다 나는 아 이 풀 때문에 풀 떼기 하나 때문에 뒤를 못 잡는 거야 지금? 이게 게임이야? 와 놀라운 걸 심지어 화상 때문에 때리기도 좀 그렇잖아 때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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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알록달록한 거 봐라 그렇지 그렇지 안 죽었냐? 아 아깝네 개뜬금 없이 젤 때리냐 이상한 놈이네 얘부터 죽이고 세대 맞으면 아프니까 디버프 걸어주고요 정말 25 27박힐라나 한? 아 회전으로 때리고 이걸 때렸는데 통렬한 일격이 된단 말이야? 그러고도 1이 남어? 대박이야 왜 이렇게 세졌어 괴물됐어 체력도 체력도로 많은데 이게 힘의 힘이구나 여태까지 체력돼지로 살아서 몰랐는데 엽돈 한 번 때려 괜히 회복하면 짜증나니까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어쭈? 내가 화상으로 죽겠는데 이러다가 얘네부터 죽이고 일로 와봐 야 이게 들어가네 야아 요거 꼬불꼬불하면서 들어가는 것 봐 대박 찍어 그렇지 그렇지 아껴놔 넣어도 넣어도 아아 이게 높낮이가? 말도 안된다 진짜 야 아니지 아 이게? 아 아니지 이거는 돌아가 한 놈 남으셨어 크아 150에 속성 데미지까지 두방에 죽는 거 아니야? 이야아 미쳤다 물약도 가서 팔아버릴까? 야 이거 나 슬슬 내구도 많이 부족하다 나 내구도는 처리하기가 좀 힘든데 멀어서 귀찮은데 아 이제 레벨업이야 이거 한번만 더 버텨줘 무기 진짜 제발 아직 남았어 꽤 남았어 모른다 이거 힐 만 하고 오자 힐 할 때가 제일 집중돼 가자 힐 할 때가 제일 집중돼 어떻게 해야 한명이라도 더 눕혀서 빨리 힐 할까 집중 엄청돼 왔다갔다 거리니까 얘가 하도 딱 집중할만한 컨트롤러는 없는데 사람을 말이야 둘다 길이 많네 양갈래 길이었네 위도 가고 아래도 가지 뭐 까진 거 말이야 같이 돌아오는 데였네 여기가 거기죠 엉덩이 어 그렇네요 앞으로 가면 메인인 거 같고 일로 가면 약간 샛길인 거 같죠 정화교도 한 사지에 공격대가 있지 않을까 저기서 나왔으니까 다 죽는 거야 아 시끄러어 나는 타밍이 먼저라 이 말이야 뭣들 하느냐 네임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가는 길목인 거 같죠 하염의 투사 야 좀 많다 손이 부족한데 인간형 넷에다가 정령 하나면은 어 또 있네 다섯에다 하나네 그럼 손이 부족하네 또 전략적으로 해야겠구만 이것도 내가 투사 남는 거 없니? 독도 괜찮은데 나는 독 플라스크 한번 던져보자 얼마나 가나 이거 범위가 제일 싼 거거든요 아 이게 뭐니 개 실망스럽네 진짜 저거는 이거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지 아 니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더 앉을 수가 없다 야 아 이거 화상 들어가? 그렇지 깔끔 죽는 거 아니지? 어 야 독댐 좋아 야 도저기 앞에 있는데 젤 맞추네 이게 독이지 그렇지 얼마 들어갔냐? 반피하냐 거의? 야 작살나는데? 반피야 이걸 귀여워서 때리네 골 때리네 불 한번 지르면 다 죽겠는데 여기다가 한번 가? 아냐 소환하자 인간적으로 이거는 불 대 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얘 소환하고 몸빵이 필요하니까 법사들이 먼저 턴니 돌아와서 지금 궁수들이 소환수 파괴를 못하니까 때려야겠죠 궁수들은 어? 좋아 법사들이 이제 파괴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법사들은 뭐 내 손에 죽어야지 뭐 아 소환이나 하자 둘 중 하나 깨겠지 뭐 누가 깨져도 이길 것 같다 이건 야 너희 너무 아파서 어떡하냐 거기서부터 어어어어 아 뒤에 있는 애들 화상 못 넣은 건 아쉬운데 이렇게 되면 연기 때문에 와서 써야 되죠 못하는 게 많아지죠 저러면 아워.. 거저서 맛있는 냄새나 배고파 넉다운 하염투싸 두 명이야? 혐이다 지금 화염투사 체력 별로 안높지 어 생금 드럽게 멋있는데 가보치 못하지 좋아 2750 하나 줄였고 손이 부족하다 하나 또 줄였고 이러면은 못 깨져 얘네 물리로 얘는 AP 사기 때문에 두번 때리고 어 은근히 은근히 잘 버티는데 왜냐면 와야되구요 그쵸 와야되죠 연막때문에 독수리사 하나로 그냥 바로 역전해버렸네 이게 게임이지 야하 속성화살 쓰기 전에 죽이면 된다 죽었다 등 안된것 봐라 등작좀 보자야 넘어뜨려 다 넘어뜨리기만 하면은 굳이 아 역시 안누우니까 쓰레기야 넌 이제 화정 때릴거에요 회의 잡자 이걸로 다음 턴에 일어나도 법사 턴에서 죽일 수 있잖아 와하오 허퍼 궁수로 얘를 죽이는게 낫겠지 그렇지 얘도 죽여주세요 그렇지 야아 역시 궁수야 딱 풀리는 타이밍좀 봐라 이거지 와아 도발 도발해서 도발 들어가도 이제 때리는걸 골을 한번을 못봤어 어떻게 된거죠 얜 죽은거 같고 죽은거 같고 아아 AP가 너무 딸린다 야 아 힐 에반데 와아 딜 들어가는것 봐 저렇게 들어가는데 안죽었어 그게 더 신기해 참 어떻게 된거냐 이거 추절 자 가서 아 좀 멀다 약화 약화 180 데미지 야아 역시 방어령 무시 저 물릴 없거든요 넘겨야죠 도끼질 하자 야아 너무 좋다 호수로 빨리 와서 구해주라고? 웃기고 있네 요렇게 쉬운데 안잡고 할 순 없잖아 회복은 너가 먹고 그냥 어차피 다른 애들 밥 먹여도 충분하니까 화살 화살 먹고 팔거랑 돈 먹구요 아 뭐야 이런거야? 물약 이런 가져와 개짝 있네 하나 읽어볼까? 꽝이 없군요 아 스팸 냄새난다 독 플라스크 받으세요 아 이번에 독수르탄 대박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잘 들어갈 줄 몰랐어 항상 이제 언데드랑 많이 싸웠다보니까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언데드랑 싸울 때가 더 많았거든요 심지어 멧돼지도 언데드였어요 독을 맞으면 애들이 회복해버리니까 내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드디어 바깥팔랄이 왔네 뭐하냐 아 뭐하니 가자 집에 갈 시간 따위 없다 야 가는 길에 햄이나 먹여 햄 두번 햄 전사과 그렇지 야 체력 800 기본 800? 이게 전사지 이정도는 돼야 전사지 그렇지 너무 좋다 야 데미지 세지 상태이상 필사이 쿨 빨리 돌면서 소모량도 적지 뭐야 일단 가방 검사 좀 하겠습니다 아카라 아카라 납치됐어요 미얀드라야 아카라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 두 가지ени 두 가지 이유 이 아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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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갈게 착한 고블린이야? 인프 같은 건가? 붉은색 고블린인가? 모르겠다 나 저런건 봐도 구분이 안된다 오 레벨업 했어? 언제 했어? 오 잠깐만 레벨업 했다고? 한지 몰랐어 내보도 별로 안 나네 자 어디 아래서부터 볼까? 깔끔하게 상태상 관련 막아주고요 세미탱커니깨 세미탱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애는 우리애가 저렇게 유용합니다 이거 하자 이거 좋다 어 눕힌 다음 때리면 개이득이네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또 50%는 너무 좋다 이거 인간적으로 착한 데머리지만 불량배로 어 눕혀놓고 그냥 때리면은 추가 데미지 50%인거 아니야? 어 너무 좋다 저거는 저건 좀 사기다 나 좀 눕히는거 많이 쓰는 사람한테 좋네 조금 애매한데? 너 좀 아껴야되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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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했다 솔직히 저 원거리 사격 적중률 필요 없거든요 속솜하사 쓰면 되고 스킬 써도 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건 다른거야 도움이 될만한거 앗 아 아.. 이런 기술이 있구나 괜찮은데? 어 근데 저거 소비가 너무 클 것 같애 오오오 이거 하자 참아내기 참아내기 좋은 것 같애 내 생각에 참아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애 보기랑 다르게 굉장히 딜 들어오는 것도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한 끗 차이로 안 죽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아내기 좋은 것 같애 근데 누가 자꾸 휘파람을 부른거야? 뭐야 바람 새는 소리인가? 나 왜 문을 다 닫았는데 이렇게 스팸 냄새가 나냐? 락교 뒀다가 사슬 찍고 하늘 다음에 찍으면 몇 가지 찍을 수 있냐? 아아아아 5레벨 최대야? 아 그래? 그러면은 저항력도 75%가 최대인거네? 와.. 신기하다 인간적으로 물리딜 맞을 리는 거의 없잖아 어.. 아 이러면 너는 그냥 저거 줘야겠는데? 이거 말고는 어.. 스태프 줄 생각 없구요 저 상태상 막아야지 상태상 걸리면 얘가 빠져버리면은 이제 확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쪽 애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상태상 막아주는건 아아.. 너무 좋은데 이거 아 근데 넌 죽으면은 너무 아프니까 이건 쓰지 말자 그냥 아싸리 그냥 애매해져 나중에 재수 없으면은 음식효과 두배 음식효과 두배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아침형 인간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진짜 저건 안썼는데 한번도 너무 좋아보여 쓰지도 않았지만 너무 좋아보여 짐꾼도 좋.. 좋지 근데 좋은 체격 해야겠지 싸울라면은 속도는 지금치가 안정적인 것 같고 저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esides You 준비 네 365 체 Carmichael 내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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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진짜 미쳤네 진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뿜으러 간게 아닙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액션 포인트가 이 2개 올릴 때마다 턴즈 액션 포인트가 하나씩 올라가죠 시작 액션 포인트도 속도에 비례되는건가 어찌됐건 제가 지금 볼게 소환을 하고 그 턴에 스태프 공격까지 하는 것까지를 지금 최대치로 보면은 여기서 4,5개를 더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4,5개 까지 아니고 아 4,5개 맞는 것 같아요 4,5개를 더 찍어야지 지금 아이템 배제하고 한 턴에 행동수가 늘어나고 지능을 찍게 되면은 이제 소환이 빨리 돌아오겠죠 아마 쿨같은게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안돌아와도 되요 3개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옥같이 확정으로 들어가는거 어 이런 기술 때문에 이거 내 생각에 110%인데 어 기본이 100%인거 보니까 상대의 이 보디빌딩 의지력 여기서 이제 반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능을 찍어서 어 지능을 찍어서 매우 확률 높여주면은 더 확실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거는 특히 안들어가면은 액션 포인트 6포인트나 들어가는건데 안들어가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능을 찍어주겠습니다 건강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능이 나은거 같애 15%잖아 어 괜찮아 굉장히 좋은거 같다 저거 의지력이 높아야돼 전사 대망의 전사 내가 가장 아끼는 전사 주인공 주인공 운이 쟤네 전사야 니시대가 왔다야 아우 개작살이 났어요 아우 미개한 녀석 저 끼워줘 민첩인이라고? 내 줘야지 그럼 아 쟤 왜이렇게 좋은거 같고 있냐 쟤도 아 쟤 왜이렇게 좋은거 같고 있냐 쟤도 방어등급이잖아 괜찮은하지 방어등급이면 어깨폭도 좋은거 없냐? 이거 주자 그냥 어 없는급으로 나으니까 애초에 지금 끼고있는거보다 훨씬 세네 후 야 무기는 한번만 더 고생하자 돈 아깝다 야 무기 못맞춰주겠다 야 돈 아까워서 안돼 이제 대가가 쓸 수 있죠 대가를 쓰기 위해서 이걸 찍은건데 제가 대가를 돈주고 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거로 갑옷 가겠습니다 어 왜냐면은 어 대가 돈주고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갑옷 가겠습니다 어 나 능력시 줄거에요 대가는 무슨 대가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이게 지금 히트지 3% 곱하기 중기병이니까 내가 중기병 많이 짓거거든요 저 방어력 때문에 이동이랑 사니까 4-3-12하면 12%가 는다는건데 굉장히 좋은거죠 이거보다 좋은거 없는거 같애 불량배에 이거 좋아보이는데 너 참아내게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너는 근접에 싸우기 때문에 얘네보다 훨씬 참아내게 그게 있지 근데 기절 같은게 있긴 한데 너가 이제 이게 높고 하니까 들어갔을 때 이제 더 안들어간다 상태 이상 그런게 있는데 어 이상상태라는게 뇌청상태랑 같은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기절도 포함되겠지 어 너무 좋은거 많은데? 생명력은 더 안찍어도 될거 같애 어 더 찍으면 좋긴 한데 불량배가 더 좋은거 같애 죽여야되니까 일단은 어 불량배가 너무 좋은거 같애 넉다운된 저기게 50% 추가데미지 이건 필수같애 물론 이게 안들어갈 때가 있는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가장 가성비 좋은거 같고 가자 사냥시간이다 아르테리우스 아르테리우스 여기 뭐지? 여기가 있었구나 너는 좀 잘못했다고 하나의 작은 친구에게 왜 죽어있냐 저거는 사냥만 어디로 들어갔냐 그런 사냥꾼이야 나는 나는 그는 사냥꾼이야 너는 그는 그는 아르테리우스 아르테리우스 어쭈? 다섯 다섯 개까지 하면 여섯이야 상태 이상만 안걸리면 돼 제발 보니까 원거리에 속성화살 쓰는 애 없거든요 수루산 던지네 아 하나 있다 너가 불쓰면은 내가 훅 가는데 아 야 뭐야 저거 AI 수준 수준 어 나팔 불어 이러면은 내 턴 소환하면은 숫자 맞춰지지 소환 플러스 원거리 공격 야 쟤부터 죽이자 불량별로 잡자 어 기절 안걸렸죠 기절 안걸린거냐 그냥 아예 안 뜨는데 글씨도 원소 원소 흡수 원소 뇌성이죠 저거는 쟤한테 걸어줘 가운데에서 몸빵 대고 법사가 하나 있죠 소환수 깨는게 하나겠죠 그러면 사술 하나 넘겨야될거 같은데 그냥 도망가기가 너무 어려워 넌 이동력이 너무 낮아 그럼 닉을 뒤로 빼두자 얘는 뭐 불 소환해버리면 되니까 내 생각엔 얘가 지금 상황에서 아웃 당해가지고 못 쏠 일은 없을 것 같고 대개 얘가 문제네 너무 맞추고 싶은게 많아 그렇! 앳! 아 미리 해줄걸 넉다운까지 계산을 해서 야 걔 진짜 강하다 쟤 반 피하지 뭐냐 저거 성취자 먼저 아 성취자 아니 검사네 도발이네 그럼 조롱당함 독 던지면은 개꿀 빨지 않을까 야 너무 범위 적다 인간적으로 어 질병 걸림 상태 이상 약해짐이죠 깨기? 어 석활을 거네? 없네 소환스파이가 사수를 안 쓰네 어 대지의 계통이네 야 왜 쟤 독 면허가한테 독을 던진거냐 이상한 새끼네 저거 야 너무 아프다 세번 때리는거는 아 좋아요 뺄거다 빼고 뒤로 빠지고 아 가지마 독 써야돼 그래 기술 다 뺐죠 어 나만큼 힘 나오는 적 없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던져 야 아직 끝날란 멀었어 뭐 던져야지 잘 던졌다고 뭐 소문낼까 지증 수류탄 야 저거 넉다군이구나 나 처음 알았어 너 어떡하냐 근데 저거 독 걸려서 알 수 있냐 흫 넘어졌어 테리오스 이리온 테리오스 내 생각에 너는 의지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누워있는 애 추가 데미지지만 일단은 거르고 테리가 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테리 어 환영술사가 먼저겠죠 성직자는 어차피 회복에 제한이 있을 테니까 환영술사는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환영인 것부터가 불편해 뭔가 매혹 걸 것 같애 환영이란 개통이 없었잖아 매혹 걸겠지 뭐 얘 때리자 얘 자 얘 아웃시켜 아 뭐하니 뭐하세요 괜히 쳐맞아가서 어쭈 후회할텐데 야 중독 왔네 지수로 지발로 후회할텐데 돼지정령 아웃 3200이야 인마 불 터뜨리고요 그렇지 할거 다했다 대박이다 넌 가까이 가서 대기해 그냥 아무데나 써도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 넘겨 야 잘 싸운다 그렇지 닉 야 아야 내꺼 겸치 2000 네옥 걸린을 죽여버렸네 겸치 못먹게 아이 개같은거 어 죽었지 당연히 검사가 났겠지 이거 받아 뒤 onwards 흥 겸치 못먹게 멘치 못먹게 멘치 못먹게 군동 흥 꿩 힌트 난 안찍었지만 양손은 크리 보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겠죠? 보이지 않는건 좀 혐의네요 어떡해 넘길까? 그래 어차피 굳이 안 때려도 될 것 같아 생각에는 닉도 있는데 뭐 이거냐? 그렇지 아 셋이 넘어졌구나 불량배? 야아 200이요? 이게 데미지지 이게 데미지지 6600 그렇지 야 개 겸차 안 주고 봐주겠어 아침에 미스트로 너... 다 됐어 저는 알미나 아는 거 있어? 아는 거 있어? 하얀 마녀가 악당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녀라기를 악당인 줄 알았지 어? 어? 내 아이템이잖아 나 아이템 갈 때 됐다고 사야되는 돈 아까워서 못 사겠다 그랬는데 바로 아이템 나왔네? 완드 데미지가 전설급이야 일반인데 일반인데 저런 발이 한 곳 있는 건 벨레나의 줌은 뭘까? 아 그런 거 왜 가져가 거기서 무게... 무게 후달려? 이제 넘겨 그럼 아... 유리지 그러네 점점 일요일 것 같아 못lying 미세 아 아 아 아 아 아 한 손 지팡이를 바꾸자 방패 껴야지 애초에 한 손 지팡이는 이 스태프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턴을 여러 번 때릴 수가 있죠 괜찮죠 얘한테는 저거까지 감안했으면 내가 더 예리하게 아이템 짰어야 되는데 방패에 내가 안 버렸거든요 얘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패 힘이 낮아서 행운 있고요 대기저항 있고요 8% 면역일 이걸 못 듣는 건 좀 아쉬운데 삼지창이 있는데 저걸 못 들어서 뭐해 속도 1 의지력 하나 의지적 주는 거 대박이죠 힘 다운은 좀 아프긴 한데 힘 하나 빠져도 들 수 있으니까 이제 계몽아뮬레 빼면은 못 쓴다는 건데 화자가 없네 연소될 확률 속도를 믿고 가자 아쿠아맨은 뭐 속도 안을지 1 더 올려주면 느니까 이건 판매용으로 힘이 낮아져서 약간 맞는 게 좀 그럴 거 같긴 한데 어차피 눕힌 다음 때릴 건데 뭔 상관이야 데미지 추가 데미지도 훨씬 높은데 더 쎄졌겠지 아쿠아맨이잖아 아쿠아맨이라고 하자마자 불이 화르르 야 여기서 아이템 없냐 아쿠아맨이 와아 니가 뭐 뭐지 뭐 할 말 없니? 난 대화 안되고 니가 대화하고 싶을 때만 대화되는 거냐? 아쿠아맨이 와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판로 가자 메인을 보고 아쿠아맨이 호수를 통해 주문을 사용하면 갈 수 있어? 아 여기서 주문 쓰면 돼 그냥? 대기해서 좀 정비 좀 하고야 될 거 같은데 니가 가라면은 갈 수 있는 거겠지 뭐 이거냐? 네 안 Vol 언제 그런 거 신경 쓰고 들어갔다고 wirklich 그러지 가서 구 오늘 진행이 많이 되는구만 아 여기가 하이 stand 중 인동 내 생각에 어, 피라미드 옮겨왔어. 뭐야? 웨이포인트 찍을 때까지는 가자. 와비걸이 파셨군? 파밍하러 온 거야. 반대쪽 드립을 쳐. 아, 야! 파밍 한 번 하러 왔다가 석상 무너졌네, 저거. 저런 게 있어야지 맵이 예쁘지. 이뻐 아주.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당연히 여기겠지? 그냥 여기 먼저 가겠어. 30장 그림자 좀 봐요. 악마 그림자 같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간다잉. 여기 찍었으면 갈거야? 실버 글랜 가자, 그냥. 어. 새로운 맵으로 갔어 이 맵은 그럼 끝난 거야? 아니지 뭐 없는 거야? 잡을 거? 이 맵 있네 어... 갈 데가 있네 어딘진 몰라도 나중에 갔다 오면은 가게 해주던가 하겠지? 다음 맵까지 갔고요 마녀는 뭐 위기인 것 같은데 저랑 관계 없죠 위기라고 하구요 쟤는 관계 없기 때문에 어디보자 하하 정든 친구 보내줍시다 뭐였냐? 클레이머 하나 못하지 않는데 이거냐? 아 그래? 이거 얼마나 센건데 저래? 팔자 이거 좀 불만 있으면 되잖아 저거 냉기맵이잖아 내 생각에 저거 불만 들고 가면 다 끝나 이거는 갖고 와야된다 저거는 내가 교체용으로 써야되고 아 돈 없음? 아 실망임? 투구 바꾸실 분 딱 대세요 머리 대세요 죄다 이 좋은 거를 말이야 그런 걸 왜 끼고 있어? 어? 그지야? 아 정말 말이야 내가 이거 사겠는데 이러다가? 뭘 찍어야 저거를 감정할 수 있는 거냐? 필요가 없어 아 뭐하니 아 왜 그러냐 진짜 진짜 어 열받네 슬슬 7,000원이다 가자 시간의 끝으로 확인하자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아 나 어제 그거 하지 않았나? 어제 저 메인 이전 거였죠? 근데 다음면 벌써 끝내버리면 어떡하냐 아 보자 딱 돼 그냥 여기도 저거 있어 돌 있어 제발 익기를 읽은 놈 또 안된다 그러면 그냥 안 쓸 거야 나 저거 진심으로 속도 사자 속도 속도 주실래요? 아 나 고정이냐? 아 못 얻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좀 혐의인데? 이거 이거 한번 받아보자 야 니가 희생하는 거야 나는 세계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아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셀레스티얼 버툴의 위생이 더 아름다워져서 더 아름다워져서 더 아름다워져서 제 계획은 천천히 흘러져서 아 저거 한숨 쉰 거야? 아 내가 안 살 거야 이런 거 능치 안 되나보다 한 번밖에 안 되나봐 아쉬운데 더 필요한데 나 능력치 나는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더 줘 젠만 해줘 능치 막 올리게 어? 아니 이거는 원래 능치 너무 올라가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게임 자체가 이제 돈이 한정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리게임이 안 돼요 아 그니까 내가 깬 데 가면 이미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잡아서 파밍하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제한된 제한된 금액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치 사겠다는데 능심 줘 어 나는 이제 돈은 앞으로 엔딩 볼트까지 얼마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노가달 할 수도 없고 돈도 주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나의 미션을 어떻게 나의 미션을 어떻게 나의 미션을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내가 도와줄게 내 친구 어떻게 도와줄게 네 줄래 이거? 아 나 많다 지금 충분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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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아이템도 충분하고 가자 진행하자 그냥 여기 뭐하는 데였더라? 아 내 방이지 아 내 방이지 갔다 올까 한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대가 대가까지 가 그냥 훅 가 중기병 찍어 뭐 너는 돌아왔어 나... 내가 알겠어? 하! 나의 미션을 내가 나의 미션을 나의 미션을 너의 미션을 알고 싶어 가염이 곧 너면은 좀 세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몇 번 때리는 건데? 야 이거 쿨 다시 줄었겠다 어 웃고 있었는데 통렬한 일격이 줄었겠네 힘이 낮아져서 쿨이 늘어났겠네 가자 이거 어디부터 갈지 고민되거든요 일단은 외부를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어 이 맵을 좀 더 봐둬야죠 엉겨버리면은 닉같은 이제 특별한 mpc 이런 거 이거 좋거든요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동합니다 그냥 특히 해적해서 내가 능치도 먹었고 사서 좋은 거 같애 먹었을 때 먹어놔야지 정화교단이었냐 여기 야 아뜨로 내가 파는 거야 이거 내가 판거야 이거? 내가 팔았겠지 뭐 가자 아... 주인공 너무 강하다 맘에 든다 역시 최강의 인디언이 되는 거야 이대로 창도 딱 어울리잖아? 중장갑인게 좀 안 어울리긴 하네 오니? 저거 훌륭해 좋은 화밍이야 절로 가자 올라가자 아 여기 높은데구나? 못 가는구나 여기서 돌아가야 되네? 아 돌아가야 되네 여기 갔다 온 대지 내가 일로 와봐 갈라면 어떻게 가야 되냐? 못 가네 아예 와 이거 뭐 하는데요? 아 여기가 그건가봐 트롤 사는데 치고는 걔 다리가 좀 아 부너져서 못 간다고? 일로 가면 되겠네 아래로 해서 트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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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넌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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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다놈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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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펙트 예쁜 거 봐라? 전혀 아무런 기도 안 했는데 그냥 독이 사라졌는데 공중에서? 웅덩이가 생긴 독이 아닌가 봐 처음 써봐서 뭐 소환 깨는 건 없지 소환 깨는 거 없으면 백날 가도 난 못 이기지 몇 명이 대기하고 계시지 두 분 대기하고 계신데 지금도 나 봐 트롤이 뭐해 약할라나 일단 이거 뭐야? 면역하는 거 맞냐? 다 들어갔는데 들어갈 거? 얘 붙어들여 어 넘어졌다 대박 어디 가냐? 보니까 능력은 없는 거 같죠? 뭐가 좀 꼬여서 저렇게 가는 거 같은데 어 원거리가 돼? 이거 워크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럼? 너가 때려야겠다 일단 때려 이름이 있어 얘네가 귀엽기는 보여줘 50% 추가의 힘을 50% 추가해서 60% 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아 실망이야 그런블 어 기름칠을 한다고? 넉백도 아니고 넉다운도 아니고? 석화 뭐야? 야 이거 그냥 법사인데 쟤? 땅크한 법사인데? 넉단 면역 커프 걸자 지금 불량도 때리고 싶긴 한데 버프 거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버프 거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이건 통하지? 어 둘 다 들어가네 대박이네 공격해야죠 지보르그 완대로 50 데미지? 대박 어 요새 해도 별로 안 세다? 죽여 그냥 2750 각 제자 지보르그 저거 세이브 해놓았죠 쟤는? 액션 포인트 하지만 또 세이브하네요 전사조는 뭐 맞아도 뭐 그냥 면역이랬지 약화 걸자 어 돌아가 때리는 건 좀 오바고 죽여 그냥 별로 안 튼튼해 생각보다 출 터졌고요 어 요새화되어 있는데 출을 터져? 어 야 어 맞아도 돼 닉은 닉은 얼마든지 맞아도 돼 죽돼서 오히려 회복되죠? 넉다운 면역인게 좀 크네 뭐 얼마나 됐냐 아직 사야 야 데미지 좀 봐 회전 와 불 데미지에 100 강하다 맘에 든다 이게 데미지지 요새화는 어떻게 불에 강하냐? 피 떨어지는 것 봐 화상에 화상시 추템 같은 거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뭘 쏴줄까 저 좀 걸려있지 은하산 한번 가자 요새화되어 있으니까 후팔아 후팔아 아까워 아 데미지 혐? 실화? 데미지 실화십니까? 마무리 용도로 써야겠는데 액션포인트 액션포인트 너무 아파야 확 쏘겠는데 이거? 세 번 세이브 한 놈인데 어 두 번까진 받아주면 하죠 세이브 해도 별로 많지도 않나보네 계속 세이브만 하고 골고루 때리네 골고루 때리네 저주에 아주 개 작살이 났어요 아주 오 반도는 관통이 있어서 강하고 아 예턴 돌기 전에 죽이고 싶었는데 헤이 니기 맞았어? 잘가시구요 치명타 236 어썸 점 너 멀더야 아 타 이번에 턴 돌아오니까 빼는건 그렇고 매혹 한번? 아 이거 지금 매혹하면 안됐었는데 수준 때려 아 원거리라 어우 야 이 근거리 기회공격이 있어? 원거리 유닛인데 지금 얘는? 완전 다르다 멧돼지는 그냥 근접전사였는데 얘는 저거 코피를 쏘니까 코피를 쏜다고 해야되나 이거 느낌이 완전 다르다 일단 오긴 해 닉은 세턴 남았네 높이자 높이자 어우 리치 짱 길어 역시 창이야 저 정도면은 독 터지는거나 화상 터져도 안 닿겠는데 어지간히 길게 터져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넌 아군인줄 알았겠지만 나한텐 적일 뿐 안 바꾸고 쏴버렸네 일어나냐 이번에? 이 싸움은 내 마지막으로 아니요 너의 이름으로 싸우고 아 이거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잔사는 때릴 수 있으니까 아 뭐야 야 뭐지 뭐 어이가 없네 야 잠깐만 오라고? 찍을 수 있냐? 자가 이것이 절름바리어택이요 강하다 강렬하죠 그렇지 되게 웃긴다 쟤네들이 매혹된거 때려서 죽으면 겸치 안 들어온다는게 항상 들어올만큼 들어왔으면서 말이야 지사하게 단 것도 없네 엄청 세이브 잘 돼있네 어 오늘 진행 너무 잘 됐는데 어 야 뭐야 쟤 뭐야 야 쟤 뭐야 개뜬금 없이 있어 어 개뜬금 없이 있어 뭔데 12레벨이지 11레벨인데 12레벨이라고? 강한 적을 만나야 재밌는 법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동료를 부를진 모르겠다 동없진 않을까 바로 눕혀서 이번 턴에 쇼보 본다 너 진짜 너무 잘 눕힌다 너는 거의 전사랑은 비교도 안되게 잘 눕혀 얘는 진짜 야 딜좀봐 저게 탱커의 디디야? 이바지 해라 때리는데 공수 어딨니? 그런 데 있어 눕히는 거 너무 좋아 궁수보다 더 세 딜이 이제 와 파워샷인데 궁수는 심지어 반피 다리 와 미쳤다 진짜 삼천다리 필요한 거 받아가 너가 제일 많이 다치는 거야 괜히 애매하게 은신 쓰고 들어갔다가 방울룩 다진 데 다 쳐맞고 너가 고생이 많아 양질의 금속투가 어디 있어 어썸해 여기 나주에 가는 덴가 진짜? 불안한데 아니겠지 레벨이 약간 이제 통제가 돼 있겠지 그렇지? 불안하다 아무리 봐도 이거 뭐냐 광산 아 광산 캐스트가 이거구나 자 올라 올라갈지 여기 먼저 갈진데 올라가자 재밌을 것 같다 판타지잖아 여기는? 올라간다고 해야 돼 내려간다고 해야 돼 고블린이 있어 여기에? 여자옥 여자옥 오랜만에 본다 여자옥가 흐흑 되게 특이해 미인이야 인간보다 미인인 것 같아 강한 녀석 아 뭐야 매옥 걸라 그랬어 봐봐 요.. 요망한 요망한 거 요고 바로 궁수부터 해치운다 알았나 헐 야 큰일났다 소환해야겠다 다 안통했다 왜이렇게 많냐 레벨 몇이야? 12레벨이야 너무 높아 솔직히 여기까지 레벨업 했으면 1레벨 차이는 어느정도 높고 되지 근데 너무 팀 돌아오는 수준이 진짜 소름이네 경로를 거네 나팔을 안 불고 오픈은 따똑함 안 맞으면 끝이 소름 못한다 큰일났다 이거 이거 안되겠다 못이긴다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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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이 필요하겠는데 상대가 레벨 높고 수도 훨씬 많고 이건 전술이 필요한데 그치 음 이거는 전술이 필요하다 물통이랑 독통 하나씩 있어? 독도 통하잖아 얘네 그치 불도 통하고 그걸 왜 쓰니 가속을 왜 걸었어 어? 그렇지 선공인 너가 많이 해줘야 된다 바로 매혹 때려버리네 이것까지만 써 추를 좋아 너를 내가 보내고 싶은데 어 왜냐면은 아 덕다운 실패 큰데 이거 어 쟤 속송하살 쓰니까 불편하거든요 상대님 입장에서 수루탄 던져야 되는데 너무 띄엄띄엄 있었어 그래서 몰고 어 너무 많다 야 감속까지는 뭐 감속에 액션 포인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야 내가 편한데 일단 불이랑 독 질러서 못 오게 하자 아 어디까지 와 어우 야 속송하살 안 쓰고 저 스킬 써버리네 처음 아니야 스킬 쓰는 애는? 항상 속송하살 썼잖아 아 너무 가깝게 했다 내가 아 너무 가깝게 했다 내가 야 이거 이걸로 해야되네 일단 입었고 데미지 이거 나 재소환하면은 풀리잖아 알아서 내 소환 그건데 왜 당했다 안 당했다 이거 지금 안 풀리냐? 야! 진짜야? 안 풀리네? 우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이거 주술사가 셋이잖아 얘까지 하면은 그치 그럼 다 깨지는거 아니냐? 막 소환수 일단 둬 일단 두고 눕힌게 하나도 없어 기누 써서 제압해야죠 불이 들어가긴 했으니까 그리고 저주와서를 쓰자 어 아냐아냐아냐 저주와서를 얘 요거 너무 많고 너무 비싸고 250원짜리인데 땀꾼 걸린거니? 쟤 못 때리지 어 때려도 한대지 쟤 AP가 있는데 어 어 경로 위험한데? 어 질병 걸림 좋아 니그 뭐 몸빵이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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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터져라 독 불에 터지죠? 그렇지 데미지 좋고요 한발 더 남는거야 남는 폭탄이야 데미지 별로다 미리 써놔야 돼 뒤로 갈수록 수율 떨어져 그녀는 왜 이끄지 않냐 퍼뜨려야겠는데 아 물약 170이나? 어 전론머리 뺐죠? 쟤 전론머리 빨리 돌거 같은데 힘이 딱 봐도 엄청 세보이는구만 아 저걸 건너오네 독 걸어놨는데 독을 퍼뜨리긴 해야될거 같고 야 이거 너무 리억 좋아 전론머리 실패했어 이건 크지 독까지 거느냐인데 아직 버퍼 안 걸렸잖아 버퍼나 걸자 천천히 하자 고장났냐 간식이잖아 아 딜 왜이래 야 한 대 정도는 봐주겠어 때려 쯧 메가리가 없냐 아 전론머리 크네 화상 저거 저거 깨자 그냥 그렇지 계산대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잘 쏘면은 그렇지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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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에 어 깨졌구요 적대된 애가 깨진거죠 지금 아이 그 적대된 애가 지금 풀리면서 깨진거죠 지금 두마리 소환까지 되는구나 매혹 걸리면은 신기하다 매혹 매혹 매혹만 잘 걸면은 소환소 슬롯 넣는거네 아궁길이도 걸 수 있을거 아냐 아 안되겠구나 이거는 얼어붙는건 혐의나 자 염치 좋구요 아직 우리꺼니? 풀렸니? 저기 지금 어떻게 있는거냐 너부터 눕히자 뭐냐? 그렇지 주술사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절로 갈순 없고 거리가 있는데 아 전사야 전사야 개기네 아 거꾸로 했다 아 씨 많이 깠구요 어 도적도 불량부에서 쓸 수 있자 이러면 얘부터 죽이자 그냥 애매해지겠다 이거 게임 좀 뭐 순간이동하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십구 남아서 체력 독 좀 매겨야겠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웬일이야? 안그래 죽는애인데 저게 독이 안들어가네 어어야 아프다 이거 어어야 아프다 이거 연막되면 못 때리죠? 흡을 할지 소환을 할지인데 아직 소환수 체력 반피니까 흡을 하자 걸어 때리고 찌르고 그렇지 넘어트려 그래 쟤라도 건 게 어딨냐 밤을 부르는 자 얼마나 부르나 보자고 이거 이동해서 가야지 어 얘한테 가자 쟤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코앞에서 이동했는데 뭐라도 하겠지 그렇지 이동하죠 액션 포인트 날렸고 와 템이 저렇게 세단 말이야? 어우 야 야 저걸 살아? 둘 다 살았네? 아 이거 한 번에 다 눕혀가지고 보낼려나 본데 위험한데 이거 6번 소환 돌아왔고 7번 소환해야지 그래도 어 얘부터 줄 잡자 어 줄사부터 줄사 위험하다 쟤 전사는 솔직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막 이용하면 어떻게 얘네 위치상 컨트롤 되겠는데 얘는 조금 위험하네 별른말이 나 안 죽었구나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옆에 삼들어가는거 없니? 옆에 삼들어가는거 없니? 다행이야 아 큰데 이거? 별로 안 쎄 얘 진짜 파정이 생긴건 진짜 더럽게 쎄보이는데 별거 없어 쟤 찐따야 일로 도망치겠지 아마? 그렇지? 여깁게 쎄 현란해 어 사라져거를? 제로 해라 제로 살려면 되니까 자 가자 법사가 이 위로 못 쏘겠지 이게 언덕 판정이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으면은 궁수가 문젠데 두명인데 어떻게 다 죽이지면 못할거 아니야 가버려라 그렇지 아 이러면 내가 궁수를 피했어야 됐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건너가자 어어 야 뭐하냐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불 닿냐 저거? 위험한데 전사는 버텨 아 어어어 어 한턱 버티지 저주화살 모든 주요 능력치 감소 어어어 어어어어 걔네 데려갔다가 이게 뭔 고생이냐 쟤는 못먹냐? 죽는거 아니야 그럼? 어어어 언걸이 힐 없다구나 매옥 좋아 이거 해주면 살지 않을까? 화상 입어도? 화상이 체력비레 들어가던가? 아 몰라 해줘 어 진짜 쓰더라 전사 오직 터졌던거 맞냐? 아 이것도 이렇게 되네 몰랐어 괜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냥 괜히 갔다가 훅 가겠다 야 소환할 것도 없지 이 정도는? 아 뭐하니 같은편한테 왜그러니 왜 이렇게 인성이 쓰레기니 전사야 눕히자 혼미상태 혼미하시구요 아 저놈 저거 때렸으면 잡는건데 그냥 됐어 아 다 모여 야 이번거 강했다 어 내가 좀 못 못 싸운게 있긴 한데 진영을 활용 못한게 있긴 한데 솔직히 세긴 했다 엄청나게 위동하지 말고 실버글랭 가서 회복은 하고 오자 어 방어구도 한번 갈아엎어야 되네 방어구도 한번 갈아엎어야 되네 회복하여 좀 그런데 위치가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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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도 하지말고 교체될수지 장비가 뭐하니 몸통인거지 몸통 주겠지 슬슬 이제 몸통 얼마나 많이 못받았다 이제 몸통 바꿀 때도 됐어 슬슬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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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때 된것들이 다 고장났어 이거 오래 썼으니까 여기다가 피라미도 두고 여기서 자자 그냥 다 잘 수 있냐 여기 아 좋은데 여기 어 여기 진작에 일로 쓸걸 저렇게 불편한 침대 왜 쓴거냐 가자 다 꺼져있죠? 뭐야 엄청나게 HAEL 결국 장비와 쇼 깐 갬비슨 가르클다의 주문 쿠르안드 철제 어리띠 아다 이제 감정 안 될텐데 우와 가뭇 전문가는 뭐야? 그런 거 없었어? 마침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왔어 웃기고 있냐 물정 이동료가 됐어 가뭇 전문가 그 퍽인가? 어 나 이브 짓지 이브 팔자야 후 방으로 많이 올라갔다 야 너는 식별 안되냐? 될 거 같은데 너? 넘겨봐 너도 안되네 식별 할 수 있는 거 없네 그럼 하아 이건 좀 큰데? 이제 후달려 식별이 다음 레벨업 까지 아 근데 겸 진짜 많이 먹긴 했다 이거 레벨업 하겠는데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올라가 버리겠는데? 명령서 있다 여기 어딨냐? 여기 어딨냐? 돌아왔구나 트레이저 명령서 니가 먹은 거 맞지? 책이냐? 책이냐? 명령서가? 혹시? 구루틸다는 이 문서에 나의 부정민이나 동맹을 맹세한 인간이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노라 어 어.. 문직이다 니가 어 보다 뭐 줌은 어찌 안았냐? 뭐 말고 아 몰라 귀찮아 가자 아 가자가 아니라 오 벌써 20분이네 아 또 시간 시간 개념 상실할 뻔 했죠 오 재밌었습니다 어 금마감 자 이리 와봐 이쪽 돌아봐 붉게 변했죠 내 병사들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디비니티 오리지날 씬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뿅